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날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 우리가 듣는 말씀이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능력과 천국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닮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이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적인 어려움과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 땅과 언신이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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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